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. 먼저 예언을 듣는 수치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돼요.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. 그리고 지옥에 간다.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같이 또 한 소리나고 있어. 야, 요즘에 이런 걸로 낚여지는 사람이 있냐? 야, 요즘 이거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? 이 사람 유튜브 채널 가면 증거 영상도 엄청 많아. 야, 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싸이비를 사기 처먹는 거 아니야. 그냥 우리 재미로만 보자, 어? 너 설마 벌써 광신도 된 거 아니지? 어,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든가. 야, 이거 다 CG라니까. 야, 시즈 아니라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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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시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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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뭐요 어?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